알렐루야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영권인권이 부러진 것을 예수여러분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죠? 그렇지만 빨리 가겠습니다 좀 늦게 왔지만 빨리 갈게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을 제가 문득 써머리하는 게 있어서 좀 나누고 가겠습니다 영적인 스타일 또 우리가 영성생활을 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일들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죠 영성 스타일 영적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눌게요 영적 스타일이란 무엇인가 영성 스타일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은 안테나 같은 거예요 안테나라고 한다면 아주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 개의 채널을 열어놔요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 10개 그것보다 더 많지만 채널을 가지고 방송을 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채널 한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영성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또 이런 분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분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피드백을 받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것이죠 다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분이 갖고 있는 한두 가지의 영성 그 한두 가지는 그가 영성생활을 하는데 독특하게 경험한 경험과 아니면 아주 자연스럽게 열려져 있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피드백을 주고받고 영성을 하나님과 알아가는 알미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7, 8개의 채널은 열려있지 않아요 열려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방송을 하지 않아서 방송을 하지 않아서 닫혀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채널이 어떤 곳이든 다 방송하고 계세요 방송을 하고 계세요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두 가지의 채널을 열어놓고 나머지는 지금 이 청취하는 우리에게 무감각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널을 열고 여는 어떤 이 채널을 켜는 이 채널을 향해서 이 채널을 켜는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리모컨을 하나 가지고 내가 원하는 채널을 척척척척척 열 수 있어요 여러분 열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채널을 열 수 있어요 우리는 현재적으로 내가 열려있지 않은 이 무감각한 상태 이 감각이 전혀 오지 않는 이 안타나가 전혀 켜지지 않는 이런 영역에 대해서 그 어느 하나라도 그 어느 나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편에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어주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채널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주님의 음성을 크고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켜는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굳이 꼭 천둥과 내성을 바라는 태풍처럼 지나가는 어떤 곳에서만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일상에서의 말씀하시는 모든 음성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채널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영성을 표현하죠 이들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다가온 어떤 채널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채널 기도의 영성 또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것 말씀을 내게 대입하면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자연스럽게 접해오는 이런 스타일 마저도 고위 소위 이제 고유의 스타일이라 그 사람만의 고유의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여러 채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들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채널 그것만이 영성의 열쇠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채널 이 모든 것은 사실 진리예요 다만 진리는 하나인데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면을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채널이 한두 개 열려 있습니까 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다른 채널도 열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나 유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분에게서 오는 이 넘치는 생명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삶이 내 삶의 실체가 된다는 것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하다못해 진짜 작은 이 소소하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모든 수십 개의 열 개의 채널 속에 다 들어있고 우리는 그 채널에 맞춰서 어느 영역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활성화하고 반응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채널이 열려 있을 때 내가 순간순간 열고자 하는 그 채널이 열려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양한 채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요 유익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 스타일 중에 몇 가지 스타일이 묵사님이 아는 스타일이 좀 있으신가요? 있지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 아주 감각적인 스타일도 있고요 아주 이성적이고 별의적인 그런 타입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아주 실제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개시, 말씀 또 이런 것들 이성을 통해서 접근하기 쉬운 영역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더 높은 수준의 영성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이것들을 감각적으로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아주 논리적이고 또 결의적, 결의에 너무 묶이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가름할 수 있는 영성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성경 중심적이고 나눔 중심적이고 금욕적인 이런 스타일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중심적인 분들 빛과 어둠, 믿음과 불심,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을 경계로 해서 경계로 해서 정말 내가 올바른 삶을 지향하려고 하는 바른 삶을 지향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고정돼 가는 이런 스타일들, 이러한 타입들도 있고요 여러분 열광적이고 또 임재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초자연적인 차원, 본질적인 것 영성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열정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믿음의, 초자연적 본질의 마음을 둔 이런 타입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방송하시는 것을 키는 열쇠 이것만이 전부야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열쇠를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할렐루야 저에게서 임재 때마다 임재 집회 할 때마다 주시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받은 게 열쇠예요 열쇠 그 열쇠는 제게 올 때 제게 올 때 주시는 제일 먼저 받은 게 이것만한 열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불평했어요 하나님, 이 키를 가지고 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것만한 거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내 믿음과 분량이 같은 거였어요 어쩌면 어쨌든 이걸 주시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거예요 키는 언제든지 같은 것을 열어놓는 기적을 베풀죠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점점 커져서 지금은 이러면 큰 키에서 큰 문을 열 수 있는 새빗장 같은 그런 것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송전 바닥에 쫙 깔린 이런만한 키들 그런 것을 또 열쇠 꾸러미 열쇠 키 키 꾸러미를 통째로 받는 이런 거 이런 것 그냥 막 떨어질 때 그냥 딱 오재미하듯 딱 받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실제적으로 뭘까요 목사님? 물어봐야 되죠 이런 것들은 그의 삶에 열리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영역이든지 간에 영성이든 능력이든 현재적인 실제적인 삶이든 그 실제적인 삶 현실적인 삶이든 어떤 막힌 곳이 열리지 않았던 곳들이 다 열어놓는 영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승진적으로 저에게 열쇠를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받고 일을 하다 보면 열리는 역사가 그의 집회 가운데서 그의 삶 가운데서 저의 삶 가운데서 열어지고 또 교회가 또 사역도 열어지고 교회도 또 성도들이 또 열어지고 또 그것을 기도해주고 그것을 또 제가 나눠주더라고요 그것이 크게 커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에게서 현실적으로 환경이 열리고 영적으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저에게는 또 그런 채널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또 주셨고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열쇠에게 키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무한대의 자원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채널이든지 다 열어놓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전부인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려고 갖고 계신 거예요 쓰시려고 우리에게 주실 자원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어쩌면 다시 무엇을 또 주고 무엇을 또 받고 이게 아니고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이미 다 주신 건데 우리가 그 안타나에 맞춰서 키를 여는 준비는 이 니모컨을 여는 준비 키를 켤 수 있는 준비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떤 채널을 더 열고 더 많은 채널을 갖고 계시기를 축복하겠어요 주님이 주실 모든 채널 다 가져주시기를 축복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